우리 모두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유튜브에 허경영을 검색하세요 양념 선생님 양념 선생님 저도 일주일 전부터 우연찮게 유튜브 허경영 총장님을 딱 눌러서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이 아주 좋은 거예요 왜 들어가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우연찮게 그냥 세 손실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허경영 선생님을 몰랐어요 제가 정혜 손님 주세요 정혜 손님 다음에 준비하세요 조용히 좀 조용히 조용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듣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금전적으로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혼자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워서 저랑 같이 살살한 좋은 사람 만나게 좀 해주세요 양념 혼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잘 많아요 양념 순인데 삼수변에서는 밝을 명 순환 순이요 제주양에 그래서 이는 혹시나 안 좋다면 무슨 명자? 양 삼수변에 무슨 명자? 명? 밝을 명? 삼수변에? 아니 아니요 그냥 밝을 명 일월 달월 날일 달월 그 다음에 순환 순 이름이 안 좋다면 좀 개명도 해주세요 양명순 이름은 괜찮은데 남편이 없을 수 있어요 밝을 명자를 쓰면 좀 그래요 네 그걸로 뭘로 바꿔요? 자식을 극화할 수가 있어 바꾸는 건 장명순 장명순에서 바꿔 가지고 나한테 가져와야죠 네 음념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짓는 거는 맞아 음양이 이게 양이고 음음 그러니까 자식도 있을 수가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밝을 명세하다 보니까 자식은 있어요 딸만둘이요 딸만둘이요 딸만둘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은 있을 수가 있어 네 자식은 있을 수 있고 이름은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장가를 시집을 가려면 바꾸는 게 좋지 네 교자만 바꾸면 순차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금전운이 어떻게 좀 간사할 쪽으로 간사할 쪽으로 이분은 상이 봉황상이야 그래서 눈이 커져 눈이 봉황근이야 그러니까 바라는 욕심은 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바라는 욕심은 커 근데 또 식욕도 있어 가지고 위장병을 조심해야 돼 네 위산물이 잘났어요 위산물이 잘났지 그러니까 이분은 위장이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위장만 조심하면 되고 그 위장이 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할 수가 없잖아 네 위가 없어져 버리면 무슨 일인지 알겠죠 네 돈이 들어오면 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돈이 들어와 돈은 여러분 알아놔야 돼 돈은 자존심이 되게 강해 돈만큼 자존심 강한 게 없어요 돈은요 돈을 하대한다 하대 하대라는 건 너무 가볍게 취급해 가지고 술집 여자한테 가서 돈을 틱틱 던지잖아 그럼 그 사람 망해요 그럼 그 사람 망해요 그 돈이 저주를 해 버려요 그 사람 이거를 저거 어머니 용돈으로 막 갖다 바친다 그러면 돈이 그 사람을 막 도와줘 그거 참 이상하죠 교회에다 갖다 내면은 집안이 안 망해 절에 갖다 내도 집안이 안 망해 그런데 돈을 술집에 가서 막 잘못 이상한 여자한테 막 틱을 줘 버리고 막 돈을 가치 없이 쓰면은 그 사람은 망해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야 돈의 눈이 있다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품돈을 진짜 안 써요 모아 가지고 그냥 짜장면 먹는 사람이 모아 가지고 장학금으로 200억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모아 가지고 가치 있는데 쓸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돈을 안 쓴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가치 없이 길바다 뿌리고 다녀 그러면 그냥 망해요 그냥 백화점 가서 그냥 아무거나 홀 사고 쓸데없이 처박아 버리고 일삼으면 그 사람 집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은 돈을 쓸 자격을 갖췄어 이제는 동황상이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데 써 본인이 뭐 호요식 하려고 할 것도 아니야 이것도 잘라내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분은 부자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부자 만들어 줘요 부자 만들어 줘요 우리 백공 짓는데 돈을 쓰면 돈이 축복을 줄까 안 줄까 줍니다 백공 짓는데 내놓으면 그거 천배 만배가 늘어나 왜 그럴까 하늘 일을 하는데 쓰는 거잖아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나 절에 갖다 줘도 좋지만 여기 가져오면 백배 더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가져와서 이런 걸 좀 지어 빨리 짓는데 힘을 합쳐요 일단 부자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돈을 포장해서 가지고 있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제 돈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은 지갑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갑에는 돈이 많이 있어야 돼 돈이 많이 쓸 때는 지갑이 훨씬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빼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빠져 네 왜냐하면 이게 넓어지니까 네 걸릴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걸려 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한번 빼기가 어려워 음 그런데 잘 안 나오죠 네 이렇게 빠져나오잖아 네 그럼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간 지갑을 이렇게 넣잖아요 음 그럼 뭐 셀프에 한 번 빼버려 음 돈이 이게 많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돼 네 지갑이 이렇게 버려질 거 아니야 네 그럼 지갑은 항상 호주머니 날 때 이렇게 벌려가지고 돈이 떠는 데 여기 공간이 카드가 보이게 내가 넣어버리면 네 이 지갑이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요새 걸려가지고 음 이게 돈이 안 새어나오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무리 빼도 잘 안 나와 하하하 그럼 지갑 돈을 잘 안 쓰게 되는 거야 음 귀찮으니까 음 카드도 잘 안 써야 되고 음 그냥 아무리 빼내려면 이렇게 힘이 들잖아 네 지갑을 흘리는 일은 절대 없어 음 서류꾼이 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빼내는 데 걸려 그러니까 오히려 지갑이 사람들 무서워서 잃어버릴까봐 돈을 안 넣었는데 어 일부러 더 넣어서 꽉 넣어나면은 안 빠지게 하는 게 안 잃어버리는 거다 지갑에다가 가득 채워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야 음 알겠죠 지갑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예 옷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완전히 역발상 역발상이네요 그러니까 지갑에 돈을 안 넣고 카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려워 음 무슨 말이냐면 네 돈을 심장 가까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돈을 막 보지만 아무데나 그냥 집어넣고 지갑에는 안 넣고 있으면 부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음 그래서 부자들은 이 지갑을 한번 여는 것을 목숨을 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푼돈일수록 안 내놔 푼돈을 안 벌어 쓰면 돈이 그 사람을 저주해 버려요 음 그러니까 빌게이츠가 푼돈 쓰는 줄 압니까 안 써요 목돈 몇천억 기부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하는데 손으로 셀 수 있는 돈은 남한테 안 줘 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꼭 써야 될 목돈은 가치 있는 데 써 네 쓰지만 개인적으로 돈으로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술 먹고 10만원 쓰고 돈을 헤프게 쓰면 돈이 져줄래요 돈을 쓸 때는 정말 가치 있는 데만 써라 이 소리를 그러면 그 돈이 축복을 줘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돈을 여자한테 야 얼마 야 뭐 이런 식으로 돈을 헤프게 써버리면 그 돈들이 이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총진님이 생각하시는 그럼 같이 있는 곳에 돈을 쓴다라는 그 기준 어디에다가 돈을 주로 쓰면 그게 백그라운드지 하늘에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그랬잖아 음 하늘을 생각하고 돈을 쓰면 써야 될 것이 딱 보여 음 주로 뭐 건강이나 가족이나 아 그런 데에만 쓰는 거는 하늘이 인정을 안 해 그럼 어디에다가 가족이나 건강에 이렇게 쓰는 거는 네 그건 기본이야 그냥 아 네 그건 부스러기만 가지고 먹고 살아 네 좀 더 큰 그래 아버지 얘기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해도 먹고 사는 거야 네 가능하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있는 여정원이 있으면 팁을 줘야지 그 고생하는 아르바이트하는 애들은 팁을 주는 거야 편의점 가서 천원짜리 물건 사도 예를 들어서 거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있으면 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정말 부자이신 분들이 정말 팁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팁을 주는 거야 그 팁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사업에서 성공해 그런 이유가 네 그런데 자기가 자기 개인적인 물건을 사는데 많이 썼다 이 사람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돈은 쓸 때는 모아서 귀하게 써야 돼 푼 돈으로 쓰면 불리한 거야 그 대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서비스해 주는 데 대한 대가를 돈으로 주는 거는 좋은 뜻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 그 식당에 있는 종업원은 하루 종일 매연을 마셔 저 주방에 매연이에요 바람물질이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음식 요리하는 주방에 붙어 있잖아요 식당에 거기서 나오는 바람물질이 어마어마해 환풍기 제대로 털고 하겠어요 전기 때문에 안 하지 그거를 손님들이 다 마셔 종업원이 다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종업원이 얼마나 불쌍해 네 우리는 그 여직원들이 서비스해 주고 뭐 음식 갖다 주고 이러니까 예사로 생각하죠 네 그 사람들 월급 얼마 안 돼 네 그럼 우리가 팁을 자꾸 주먹어서 네 그 사람들이 몸을 약도 사먹고 네 운동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길에서 다니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구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들도 우리는 그 사람들은 왜 멀쩡하게 일 안 하고 자리해 있거냐 그러지만 멀쩡한 사람도 직장을 못 구해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환자야 음 게으른 것도 병이에요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거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지 네 그럼 우리가 줄 수밖에 없어 네 국가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네 그러나 내가 대통령 되면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씩 주니까 네 거지는 없어요 음 거지는 절대 한 사람도 없어 음 모든 20살 넘은 사람들은 150만 원씩을 주니까 거지가 없잖아 음 음 음 전라도에 저 어떤 부자가 그 6.25 사변 나기 전에 그 전라도에 여순 반란 사건 있고 막 그랬잖아 그 때 안 망한 집안이 하나 있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안 망했을까 이 여자 최부자 집 어 최부자 집이 왜 안 망했을까 배풀었죠 어떻게 배풀었을까 어떻게 배풀었을까 아니 반란군이 내 지리살순 내려와 가지고 막 다 죽여버린 거야 동네 부자를 싹 다 죽였는데 그 사람은 또 진짜 부자야 그래 그 사람은 그 아무도 안 건드려 평소에 많이 배풀어 배풀는데 어떻게 배풀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라야 된다는 걸 그냥 한마디 결론을 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귀신도 못 건드려 예를 들어서 마귀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어떻게 했죠 밥이 되면 땅을 비싸게 팔지 않고 땅을 비싸게 팔지 않고 응 동네 사람들에게 응 그리고 흉년 질 때 소작을 줬을 때 응 쌀을 받지 않았고 그 흉년 때 그럼 우리 아버지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응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논을 그냥 줬잖아 공짜로 매신마지기 매신마지기를 그냥 논아줬잖아 그냥 소대문의 의무소에서 사형을 받았어 네 논 논아줘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지 그건 내 태어날 때 사형이야 응 우리 어머니는 그 쇼크로 돌아가 응 나는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나를 엄청나게 힘든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일을 하게끔 해야 되니까 고생을 시킨거지 그 부모를 먼저 싹 데려가 버렸어 응 그래갔는데 에 그 부잣집은 뭘 해서 그렇게 안 근데 6.25 난데 계대문이 내려왔어 계대문이 내려왔는데 또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 집을 지켜줬어 그 집 자 이제 끝나야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못해 짤막 이야기 해줄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그 하인이 하인이 아니고 그 집 주인이 이런 쌀독을 말이야 그 집 큰 독이 있잖아요 독에다가 여기다 무슨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탁 열면 쌀이 나와 이거를 자기 집 한쪽 구석에다가 담장 밖에다가 해놨어 그래야 며느리가 여기 쌀이 떨어진 걸 시아버지가 보면 난리하나 누구든지 쌀이 없는 사람이 이걸 뽑아가는 거야 그리고 밤중에 뽑아가 아무도 안 볼 때 자존심 상하니까 대문 앞에 안 두고 저 한줄기 2초에다 누웠어 그 누가 쌀을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언제나 쌀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항상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쌀만 없는가 항상 확인하고 쌀을 갖다가 본안이 돼 그 집에 쌀이 엄청 많이 쌀을 방안을 지어 갖다 제안한 거지 그거를 몇 대를 했어요 몇 대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너다지 빼오지 않아 진짜 어려울 때만 빼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백거리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농사 잘못됐다 그럼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게 명줄이야 그래서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 도가 재채 안 가져가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만큼만 빼와요 왜 그게 항상 거기 있으니까 자기 집에 갖다 채울 필요가 있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쌀똑이 그 전라도 그 일대 소문 나왔나 그거 안 먹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가난다 다 먹은 개들이 발랑군 개수들이야 전부 그 쌀 갖다 먹은 놈들이 전부 발랑군 앞재비 북한에서 내려오니까 전부 여완장차고 김일성의 앞재비 해설에서 개들이 그럼 개들이 무섭들이니까 해설 거 아니야 그냥 저 집은 건드리마 그래 안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쌀 다 해봐요 얼마되겠어 쌀 썩혀서 버리는데 조미나가지고 그냥 그래 잘못이 안하면 쌀이 썩어 나가요 그런데 그걸 자꾸 놔두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살아 있을 때도 임금 대우를 받고 골목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90도 전이 다 절하려고 안하는데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절을 하는 거에요 어르신 나오셨습니다 맞아맞아 이런 세월을 꾸준하게 누구 좀 도와주고 이거 안 돼요 꾸준하게 남을 도와야 돼요 그러면 그 쌀똑이 뭐야 내 얼굴이예요 내 얼굴만 가지고 다니면서 복을 질 수 있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선해 그래 그래 그렇게 복을 지으려면 제일 큰 복은 허경령을 알려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빨빨리 하는 거 박혜정하고 다니는 빨빨리 도와주는 거 이거 복 짓는 거에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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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